광주현 응 광주현입니다 오 사실 많은 분들은 쥐드래곤이라고 많이 알고 계시죠 저도 뭔가 지금 그렇게 말하면서 낯설기도 하고 정식으로 소개해드리는 게 어떨지 모르겠는데 지금 보고 계신 화면술에 저는 누군가에게는 자식이세요 저는 슬프 면이 좋고 드론의 스타를 위한 예인이시지 다시 원자 본인은 두 분이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화려하게 지장을 하고 있지만 저는 그는 못 시켜도 무겁게 느껴질 때가 있는 겁니다 그냥 벗으면 부끄럽고 이제는 남들보다 행복하게 살고 있지만 요즘 좀 고인물이 드는데 여러분들 앞에서 만큼은 좀 더 솔직해지고 싶었습니다 공지영이라는 인간은 이런 화려한 여성 영역도 빛나는 아이였으면 좋겠습니다. 지금까지 시드레고 으로 살아 왔는데 이제부터 몰래 저로 돌아가려고 여러분은 두굴 지는 두굴을 치면서 지 속을 수 있게 반지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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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떤 목표지 모르겠네 grand현! 반지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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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밝은 춤 춰볼까요?